일단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작곡을 처음에 시작하겠다 일단 크게 두가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핏돌고래입니다 오늘은 작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작곡 음 어렵죠 또는 되기 쉽습니다 어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작곡을 처음에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 공부를 악기를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면 일단 크게 두가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이 멜로디와 가사가 좀 더 중요한 그런 쪽인지 아니면 내가 리듬이나 사운드 쪽으로 좀 더 중요한지 두가지로만 일단 구분을 해보시기 바래요 멜로디하고 가사가 중요하다 이것은 사실은 보통 이제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좀 더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런 곡들은 일단 악기를 무조건 배우시는게 좋아요 특히 피아노 또는 적어도 기타는 배우시는게 좋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악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왜냐면은 하고자 하는 음악이 결국엔 이제 멜로디를 움직이는 건데 멜로디라는 것 자체가 특징이 음감이 없으면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악기를 안 다루잖아요 그 음감을 제대로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멜로디가 뭔가 되게 어색하고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좀 괜찮은 곡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악기를 꼭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미디를 잘 하기 위해서는 건반을 배우시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건반 그 다음에 기타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악기들을 이제 쭉쭉쭉 맛보기로라도 배워보시는 건 좋습니다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건반만 깊이 하시면 돼요 어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사운드 또는 이제 리듬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로 직접 그러니까 DAW를 직접 배우시고 바로 작업을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봐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건반을 배우는 것은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건반이 있고 없고 그래서 본인이 음감이 있고 없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쭉 지속적으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음악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하나를 만들더라도 편하게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즐겁게 재밌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건반입니다 건반을 배우고 나서 연주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는 거하고 내가 마우스로 하나씩 찍어서 하는 거는 너무 진짜 미친 듯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이해하시고 웬만하면은 건반을 배우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결론은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건반 배우라는 거네요 건반 못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데 무엇을 하면 좋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건반 배우라는 거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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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